안녕하세요. 생압초나라입니다. 이 산딸기 종류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보통 산딸기 나무는 곧게 자라는데 이것은 열매는 산딸기하고 이렇게 비슷하니 붉은 열매인데 잎의 모습이고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줄처럼 뻗으면서 자란다 해서 줄딸기입니다. 또 덩쿨성으로 타고 자라기 때문에 덩쿨 딸기라고도 합니다. 이 줄딸기는 한방에서는 산매라고 해서 식용약용합니다. 이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이 줄딸기는 이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간질환에 특히 좋고 피로회복, 당뇨, 기관지천식 등에 좋은 효능이 있고 따뜻한 성질입니다. 플라보노이드, 안토시아닌, 폴리페놀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줄딸기입니다. 이 줄딸기 또 덩쿨 딸기는 항암에 좋고 항염, 면역력을 증진하고 심혈관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고혈압이나 심장병, 통맥경화에 좋은 효과가 있고 기관지천식, 진해, 거담, 폐렴, 피부 노화 방지를 합니다. 또한 눈 건강이나 야맹증 개선에도 좋고 당뇨나 간질환 개선에도 좋은 줄딸기입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